6강의 1번을 보겠습니다. 6강 주제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소재는 표준화 시험 위주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구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은 대어리지 되어라,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죠. 얘는 대어리 유도 부사이기 때문에 주요 동사가 도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disturbing changes에서 disturb 동사의 현재 문사 형태죠. 현재 문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disturbing 해석하면 그렇지 불안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됩니다. 불안한 변화가 있습니다. underway 불안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underway 어디에서요? 전면과 가로 묶어버리고 오늘날의 스쿨 시스템에서, 학교 제도에서 이러한 불안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진행 중이니까 펀딩 하면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정 지원으로 해석해요. 이러한 재정 지원인 그러면서 is it tied to 하면 그렇죠 is it related to 같은 말이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종종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scores 바로 점수죠. 점수인데 어떠한 점수냐? 얘는 이제 is it tied to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 자리잖아. 어치브는 동사가 다시 나올 수 없죠. 동사가 다시 나오고 싶으면 항상 접속사로 연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분사 pp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항상 pp 형태는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인데 어떠한 점수야? 자, standardized test 얘도 pp 형태지 얘는 앞에서 뒤 어 뒤에는 명사를 수식해주고요. 표준화된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표준화된 시험에서 받는 얻는 그 점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은 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얻는 점수와 관련이 있고요. 위치 관계되면서 계속정용법 다시 한번 추가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행사는 안무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명사일 수도 있어. 얘의 선행사는 누굴까? 기계적인 그 기계적인 뭐만 암기만 평가하는 wrote 기계적인 이란 뜻이잖아. 그러면은 기계적인 암기만 평가하는 게 바로 뭐야? 앞에 있는 표준화된 시험이겠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한 얘기 학교가 시험 성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겠죠. 점수가 잘 나와야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나봐. 그래서 티칭 동명사고 주어 어디까지? 항상 동명사고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은 항상 동사 앞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커스 S 붙어 있죠. 항상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니까 티칭부터 디즈까지가 동명사 주어 그래서 주어가 뭡니까? 티칭 가르치는 거야 투 뭐에 맞게 라이크 디즈 이렇게 기계식 암기 만화는 표준화된 테스트에 맞게 맞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은요. ineptably 필요한 적으로 focus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자원 and 커리큘럼 자원과 커리큘럼의 커리큘럼을 포커스는 포커스 on 하면은 바로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라는 뜻인데 만약에 a on b 이렇게 나오면은 a를 b에 집중시키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를 b에 집중시킨다. 그러니까 자원이나 커리큘럼을 어디에만 집중시킬 수밖에 없냐 lower scoring student 하니까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 걔네들이 성적을 잘 받아서 우리 학교 평균 점수가 높아야지만 교육청에서 받는 재정지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the pressure 압박이 당연히 바뀌었죠. 무슨 압박이야 to bring up task score for this struggling student 까지 여기까지가 퇴부정사의 형용사중용법 명사수식하죠. 끌어올려야 돼. 테스트 점수를 누구를 누구에 대한 테스트 점수야. 이렇게 struggling 뭔가 애쓰고 있는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겠죠. 애쓰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그 테스트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 라는 압박이 limit time 뭐하니 시간을 제한시켜 어떤 수업에 대한 시간을 제한시키냐 for the kinds of individualized running individualized 말 그대로 개별화된 이런 뜻이죠. 이러한 개별화된 종류의 그러한 학습을 위한 시간은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의 개개인에 맞게 뭔가 그렇게 맞춤 수업 이런거 할 수 있겠소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that 주교관계 대명사가 이러한 개별화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 challenges or students 그래서 챌린지가 지금 O형식으로 지어낸 모든 학생들이 투부정사 하도록 도전을 도전의식을 북돋는 그래서 모든 학생이 to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 아주 최고의 잠재력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개별화된 학습 그래서 주교관계 대명사는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한번 괄호 묶어버리고 엔드 다음에 주어동사 한 번씩 더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have less opportunity 기회가 덜 있대. 어떤 기회가 덜 있냐 투부정사 할 기회 얘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중 용법이야. 그러면서 여기까지 투부정사죠. increase creative thinking and incorporate hands-on activities 에서 차기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hands-on 액티비티 하면 체험 학습 체험 활동 이거든 이러한 체험 활동을 수업에 포함 시키고 싶은데 그러한 기회를 덜 갖게 돼. 왜 당장은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업은 어떻게 되겠어 웬 education is not enriched 풍부하지 않게 져 이러한 교육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뭐에 의해서 바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좀 풍성해지는데 탐구나 발견 문제해결 창의적인 사고 를 통해서 이거에 의해서 교육이 뭔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여한 참여한 데 안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안 하는데 자신의 학습에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도록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를 받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요구를 받아 뭐에 대해서요 emphasize uninspiring workbooks and drills 까지 비커우즈 절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도록 요구를 받냐 uninspiring 재미가 있다 없다 흥미가 없는 흥미가 없는 그러한 워크북이나 계속 문제풀리만 시킨다는 거죠. 어떤 드릴 연습 반복 학습 집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라고 요구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은요 more and more students are developing 뭐 할 수밖에 없어 키우고 있어 부정적인 감정을 키울 수밖에 없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mathematics science history grammar and writing 이런 모든 수학과학 역사 문법 이런 장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재미가 없단 뜻이야. 그래서 기회야 어떠한 기회야 다시 한번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중 용법이야. 그래서 투부정사 여기까지 끝내고요. 동산에 are being replaced 에서 현재 진행 수동태로 쓰였죠.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진정으로 배우고 지식을 간직할 그러한 기회가 are being replaced 바뀌고 있습니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에 대체되고 있어요? by instruction that 이네 그렇지 that 주교관계 대명사야 teaches to the test 에서 테스트에 맞춰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진심으로 자기가 자기 개별 맞춤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학습을 배우기보다는 시험 성적 애만 신경쓰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얘도 한번 반복되는 단어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어떠한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라고 하면 테스트라는 단어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테스트 또 음 학생이라는 단어도 눈에 띈다. 학생이라는 학생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답은 몇 번이야? 반복되는 단어가 많은 게 1번하고 4번이라고 치면 4번에 Standardized Test하면 PP 형태로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준비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 답은 4번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1번은 학생들이 테스트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당연히 아니죠. 이런 Standardized 테스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창의성에 맞춰서 지금 수업도 하지 않고 또 테스트 스코어 With Their Personality 점수하고 성격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험학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 체험학습보다는 뭐에 집중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아카데미 퍼포먼스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